저 어떤가요? 뭘 고쳐야 될까요? 일단 파이팅이 더 좋을 수 있고 갑상에 조이피쳐요 뭐라 그래야 되는지? 일단 관장님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유용기가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단점은 뭐예요? 단점은 체력이 약간 좀 이거죠 막 치는 거보다 한 번 쭉 모아가지고 더 2배, 3배의 힘을 낼 수 있는 그 기술을 조금만 더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상대가 왔을 때 대응하는 기술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동혜님이 먼저 막 괴롭히는 건 잘하시는데 뭔가 왔을 때는 그냥 걷어내기만 걷어내주시면 고기까지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아 네 감사합니다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이요? 동혜나라 아름다우십니다 얼마나 더한 칭찬이 있을까요? 정말 동혜나라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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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